자 드디어 컴백쇼 오늘 무대를 위해서 뭘 준비하셨나요? 저는 오늘 무대를 위해서 정국의 손을 준비했어요 제 입을 붙여놨어요 어우 예 좋네요 컴백쇼 첫 촬영 현장입니다 오 지민 형 형 형 왜 카메라를 들고 있어요? 왜 카메라를 들고 있어요? 형이 또 콘텐츠를 위해서 Committee ON 오빠 내가 제일 멋있는 벨트 샀다 어우 지금 장난 아니야 지금 지금 거의 벨트로 의상비 다 썼는데 컴백쇼랑 신경 좀 썼어 의상 나도 하고 싶다고 저희 일찍 좀 멋진다 호기 형 수고 형 오늘 컴백쇼 첫날 아니겠습니까? 첫날입니다 첫날을 위해서 비닐봉투 준비했습니다 나와 가십시오 진짜 비교해 볼 거 같아요. 오늘 벨트 호스! 오늘은 당신이 챔피언! 벨트! 벨트를 하고 있는 네가! 벨트 오미! 님은 뭐예요? 비닐봉다. 투 비닐, 예아! 형은 뭐예요? 저 원래 배에 벨트를 감싸는 거였는데요. 이상해서 뺐습니다. 형은 슬리퍼를 신었네. 네. 비! 오늘 약간... 자갈치라고요? 오늘 바다의 보배야. 오늘 진주와... 자갈치. 아주 멋있는 헤어스타일 아셨어요. 오늘 컴백션 첫 촬영 현장입니다. 안녕하세요. 바다의 보배. 바보. 머리, 자갈치, 진주 목걸이. 아하. 멋있네요. 멋있네요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Politics by 감사합니다.